오늘 함께 보신 신명기 30장 15절부터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 말씀의 간단한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만을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좀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닌가요? 좀 협박하시는 건가? 살려는 드릴게 이런 건가? 이걸 단순하게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말인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간단하게 더 압축해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신자든 불신자든 믿지 않는 이들이든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널리 알려진 보편적인 개념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납득이 되십니까? 지금 이 신명기 30장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모 세대에서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을 하고 그 이후에 자신들이 가난을 앞둔 상황에 이러한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있어서는 뭔가 우리는 그렇게 크게 무슨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별일도 없이 사는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자꾸 나타나셔서 우리한테 뭘 믿으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협박하시는 것처럼 강요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또 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기가 쉽다면 이렇게 협박죽까지 써가면서 말씀하시지 않겠죠 이게 사람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가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 드는 이유 중에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뽑아와 봤습니다 왜 하필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나는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이거 말이 되냐 이게 애초부터 창세기부터가 안 믿어지죠 어떻게 세상이 한순간에 신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이야기들 여기까지의 이런 질문들에 대한 이 질문이 정말 그 사람이 알고자 하는 순수한 질문이라는 가정하에 그 사람의 그러한 질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나는 지금 도저히 이게 성경이 납득이 안 되니까 나한테 좀 이해를 시켜달라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한계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비슷한 의문을 가진 사람이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자 어쨌든 자기 경험과 지식을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세상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다른 좋은 종교들도 많던데 왜 하필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또는 내가 과학적으로 깊이 연구해 본 결과 성경은 말이 안 된다 지금 달나라에 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이 되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어떤 그런 의지가 들어있는 질문들이라면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악과 고통이 존재하느냐 더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같이 착한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게 하나님이냐 내가 그걸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라는 거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질문들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죠? 나한테 고통이 있다 이 고통은 내가 당해서는 안 되는 고통인데 나는 당하고 있다 왜 악이 존재하느냐 악이라는 게 이 세상에 왜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악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선이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는 그 마음 속에 무엇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냐면 세상에 선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내가 이 악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나는 믿지 못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 불합리한 일들 고통 악 이러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싶은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 겁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한테 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신이 신이라면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죠 당신이 신이라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의심하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뭘 의심하는 것입니까? 양심에 우리가 다 손을 한번 얹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내가 지금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들과 내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지식들을 다 삭제하고 지우고 그냥 일대일로 내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딱 두고 봤을 때 하나님을 의심할 만한 근거를 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내가 보니까예요 내가 이 세상을 보니까 악이 이렇게 있더라 내가 이 세상을 보니까 고통이 이렇게 있더라 그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스스로 나라는 존재를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없다 부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 그렇죠?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 문제 이 악 이 책임을 대신 져야 할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고통을 누군가 대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뭘 믿기가 어려운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진짜 믿을 수 있는 분인가를 못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가 지금 내 꼴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내 꼴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되찾아야 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격적인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생각하시고 계시는가 돌보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부정해버릴 수 있는 한 번에 단정져서 부정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제일 하면 안 되는 얘기가 뭐예요? 왜 낳았어? 나 왜 낳았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내 존재를 봤을 때 이 세상이 그렇게 살만하지가 않은데 내 존재 자체가 한마디로 저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세상에 날 낳아서 고생을 하게 만드니 그래서 심지어 부모를 원망하고 심지어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그 태도는 사람이 지금 이 꼴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까? 이런 말은 다 자기 존재를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살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망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가 우리는 필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생명을 내가 내 존재를 축복으로 여기지도 않으면서도 내 존재를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 자체로서 이미 우리는 무엇과 같다? 죽은 상태와 같다 없는 것과 같다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가치없게 생각하고 이 생명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이 모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모순이냐면 내 존재에 대한 가치는 알지도 못하면서도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 마지못해 무슨 노래 가사가 떠오르죠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저한 인생의 모순입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성이 안 차는데도 그냥 어떻게 어떻게 그냥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그 인생이 우리가 처해 있는 모순적인 모습이라고 장세기에 보시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 살아도 불임을 겪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5장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내 리부가도 똑같이 불임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똑같이 이삭에게도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십니다 그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장세기 26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그렇죠 보시면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똑같이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 대가 끊겼어 대가 끊겼어 사람이 안 태어나야 이제 더 이상 지금 있는 이 사람들로 살다가 이제 죽고 이 세상 끝나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과연 우리가 뭔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구성은 그대로 그냥 살다가 죽고 세상은 멸망합니다 그렇죠 근 뭐 한 백 년 안에 이 세상은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인생이 그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 더 이상 대가 끊겼어 이제 이 세상에 인간이 애를 못 낳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 세상에 이제 우리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먹고 살다가 끝나는 거야 이 세상은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애써서 힘들여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유명한 대기업 회장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유명한 대기업입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당신 회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한 사람도 근데도 왜 지금도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광고를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 회장이 대답을 했느냐 하면 지금도 우리를 모르는 새로운 사람이 계속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리 있죠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광고를 안 하면 잊혀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계속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세계가 계속해서 뭔가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가 굉장히 살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살진 않을지라도 그 기대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다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상상을 해봐도 당장의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냥 대충 살다 가지 이 세상 없어질 건데 그렇죠 둠스데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둠스데이 그 영상 잠깐 한번 보여주시고 영상이 아니라 사진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지구가 멸망하는 열 가지 시나리오 그래서 저게 이제 인류가 사라진 후에 지구의 모습 이런 사진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대체적으로 핵전쟁 자연재해 운석 충돌 심지어 외계인 침공 이런 내용으로 지구가 멸망할 만한 시나리오들을 예상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 미래에 생명이 살지 않는 이 지구의 모습을 영상까지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방금처럼 그리고 이제 유튜브 보니까 어떤 학자는 인류의 지금 수명이 150년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50년 후에 인류 멸종한다 지금 이 기후 기후 때문에 이 기후 그대로 가면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즐겁습니까 기뻐요 소망이 넘칩니까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기분이 불쾌합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150년 후에라도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냥 살다 가면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나 혼자 그냥 대충 어떻게 살다 가지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별일 없이 있을 때는 나 혼자도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심지어 몇만 년 후에 생명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우울해집니다 몇만 년 후에 이 지구는 없어질 거야 운속 충돌로 다 세계 지구 쪼개질 거야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울해져요 그거 듣고서 즐거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보아나 어차피 다 없어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류는 열심히 그 우울함을 그 마음속의 우울함을 극복해보자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과학도 발전시키고 의학도 발전시키고 먹고 사는 것들을 어떻게든 잘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마련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잘 살아남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지금 막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가자고 난리 난리 하고 있잖아요 화성 이주 프로젝트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류의 역사는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싸움만 커집니다 지금도 지구 여기저기에서는 전쟁이 한창입니다 그렇죠 언제 과학과 의학이 가장 발전하는지 아세요 전쟁 때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모두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핵무기의 원리가 된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은 다 어느 정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식민지를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인체 실험을 통해서 그들이 의학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최근에 러시아의 북한이 병력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푸틴이 뭐라고 으름장을 놓느냐 니네 자꾸 이렇게 우리한테 딴지 걸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지금 1년 이상 서로 끔찍한 사륙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고 있는 와중에서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죽음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시면 애들도 그냥 상관없이 다 그냥 사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에요? 누가 죽고 싶어서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다 싸워서 이겨가지고 남의 거 뺏어다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싸우는 거지 나 이러다 이렇게 하고 그냥 죽을래 하고 싸운 사람 없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 자녀들을 볼 때 가슴이 한켠이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과연 이 아이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이래 같은 아이들이 주원이 같은 아이들이 맞닥뜨릴 이 세상의 추악함 이 작은 아이들이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이 암울한 세상을 생각할 때면 가끔은 혼자 눈물이 고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우리 대해서 이제 인류의 역사는 여기까지 마감하자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 이렇게 암울하니까 우리 대해서 이제 끝내 더 다 애 낳지마 이제 멸종시키자 이제 우리 인류 이것도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아니죠 그건 이것이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함정에 빠져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함정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함정에 빠져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딱 한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 정말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생명의 근원이시죠 생명이 그럼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구약에서 봤을 때 생명이라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 잠깐 숨쉬고 호흡하고 살고 있는 그게 생명이 아니고요 내가 이 생명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일 죽어 없어진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심지어 지금 저기 우주에서 이따만한 운석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며칠 안에 끝나 우리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에요? 죽은 거에요? 지금 며칠 안에 끝나 지금 지구 쪼개져 이렇게 두 동강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냐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에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 네가 네 생각대로 네 의지대로 네 욕구대로 사는 것은 멸망이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 이것을 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에요 자 그러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만 가르쳐 주셨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길게 설명한 이 우울한 이야기들 생각만 해도 우울한 이야기들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보고 듣고 겪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겪었고요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도 가르치셨고요 너에게 소망이 없어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멸망이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 네 눈으로 보고 있잖아 지금 그렇게 하다가는 너희 다 끝난다는 거 너희 알잖아 이걸 분명하게 똑똑히 우리가 변명할 수 없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보신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창세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핵심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그 믿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여호와 이래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돌보신다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절망으로 그냥 멸망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으로 끝마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 가장 큰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때 그냥 끝내도 될 것을 우리까지 이어오게 하셨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숨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넉넉하지는 않아도 헤어진 옷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발이 낡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죠? 굴물 걱정보다 살짬 걱정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죠? 살짬 걱정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지붕 아래에서 잘 수 있게 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해서 보시면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협박인지 여러분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앞에 두었을 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생명과 복이죠 누가 어떤 미친 X가 사망과 화를 선택하겠습니까? 이걸 선택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둘 중에 선택해 너 아니죠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증거를 차고 넘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받잖아 너희들 이제까지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받잖아 너희가 지금 거기에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아브라함 이상 야곱을 통해서 약속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야 그렇죠? 이거는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제발 눈 똑바로 뜨고 생명과 복이 어디 있는지 보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호소입니다 제발 좀 눈 똑바로 뜨고 좀 봐라 너희 눈 앞에 있는 그 사망과 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과 복이 어디 있는가 좀 눈 뜨고 똑바로 좀 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녀들아 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호소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의 그 작정과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금 그들이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축복의 길을 강요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축복의 길을 강요하시는 거라고요 축복의 길을 강요하는 게 강요입니까? 강요요 아니에요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는 그게 이 복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시겠습니까? 복을, 생명을 받기를 강요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시겠냐고요 심지어 스스로 사람이 되어오셔서 목숨을 걸고 강요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강요하신다고요 복을 받기를 너희의 고통의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지 지금 알았어 내가 그 책임을 대신 져줄게 그 대신 제발 내가 죽는 그 죽음을 보고 너희의 길이 사망과 저주라는 것을 좀 깨닫고 내가 주는 생명과 복을 얻기를 바란다 예수를 보낼 테니 너희는 부디 그 너희의 죄와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직접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이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만큼 강력한 강요가 어디 있습니까 직접 내 목숨을 걸고 하는 이 설득만큼 강력한 강요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은 강요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설득이나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로 우리를 강요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어떻게든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것 자체가 설명으로 됩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결단코 내 노력이나 지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여기 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속에 강요를 받고 계시다면 택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같은 원리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믿음이며 구원의 도리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사망과 저주를 생명과 축복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은혜를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